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8페이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페이지를 명시를 해드렸으니까 빨리 페이지를 찾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를 쭉 하신 분들은 여기다 라고 찾을 수 있는데 모처럼 만에 또 한번 들어오시면 페이지를 또 놓칠 수도 있죠 자 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요 시험상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인 내용서부터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먼저 이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셨냐면 수요 공급의 법칙 기억하시죠 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어들고요 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 그래서 이동 방향에 대해서만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화살표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라는 것이 뭐 하면 예 상승하게 되면 자 수요량은 예를 들어서 줄어들고요 공급량은 이렇게 증가하는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것이 만약에 1%가 변했을 때 그렇죠? 얘가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는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 뭐 취득세 이런 세율을 낮췄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세율을 만약에 1%를 낮춰주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거래는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또는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투기적인 부분이 많아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세율을 올려서 거래를 줄이고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책의 실효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얘가 1%가 변할 때 얘가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1%의 세율을 갖다가 인하했더니 거래가 1% 이상이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세율을 1% 인상을 시켰더니 거래가 1%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조세 정책에 대한 것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움직임만 파악이 될 수가 있지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으면 우리가 그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 등이 1%가 변화할 때 수혜량이 과연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드는 게 이게 탄력성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탄력성에 대한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 종속변수의 변화율을요 독립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라는 것을 배우셨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안에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수요량 공급량이 종속변수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는 가격 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봤을 때 만약에 이 수요의 탄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종류를 유형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독립변수가 만약에 가격이라고 가정하면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 이거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는요 가격에 의해서만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고 소득이 변해서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느냐 이걸 측정한 것을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이제 공급은 가격탄력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수요량이라는 게 변할 때 여기 이제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데 우리가 이제 함수할 때 얘기를 했지만요 여기는 XJ 가격 변화율에 대한 XJ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측정하는 게 가격탄력성이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교차탄력성이라는 건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는 아파트에 의해서만 아니라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 가격에 의해서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탄력성의 부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탄력성은 입슬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소득탄력성은 입슬론 M 그 다음에 교차탄력성은 입슬론 XY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얘네가 다 독립변수죠 이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여기 있는 종속변수가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게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 지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격 등이 변했을 때 양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 78페이지 하단에 가면 여기 명시가 돼 있죠 개념에도 명시가 돼 있고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양가로 2번에도 탄력성이란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가 몇 프로 변하는가를 나타낸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그리고 79페이지 상단에 가면 수요의 탄력성에서는 가격, 소득, 교차 탄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하면 가격 탄력성을 가장 중시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그러면은 수요 공급의 탄력성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이게 기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목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이게 어떤 논리인지는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데 우리 의에 보시면 박스 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양 사이드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편집할 때 약간 빠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절대값을 표시하냐면 가격하고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라는 게 10%가 상승하게 될 때 가격 탄력성이 0.5라고 그러면 얘가 5%가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10%가 상승하면 얘가 5%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 수치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0.5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보호가 붙은 거를 우리가 표시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마이너스를 다시 플러스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걔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앞에 마이너스의 보호 하나가 또 붙어주든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거는요 음수하고 양수에서만 성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값으로 명시한다는 얘기는 이 부호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계산 문제를 유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값으로 계산한 탄력성임 그러면 마이너스의 보호가 생략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출제자들의 입장에서도요 굳이 마이너스의 보호를 줘서 확실하게 구별을 시킬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호를 넣어서 우리가 구별한다는 거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보셨을 때 이 크기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이 크기도 물어봐요 탄력성의 크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탄력성이 세 가지로 우리가 명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격이 변하는 거죠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그러면 수요량은 변하겠죠 그럴 때 이 수요량이 10%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하죠 그러면 얘는 10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면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탄력성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를 판단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했을 때 1보다 크게 나오면 탄력적이라고 그러고요 1보다 적게 나오면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가 10% 상승했을 때 얘가 11%가 줄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10분의 11이니까 1.1이 되겠죠 그러면 1보다 크죠 그러면 수치가 일단 1보다 크면 뭐라고 얘기한다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예요 가격 변화에 어떻게 민감하게 그런데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얘가 9%가 감소한대요 그러면 10분의 9가 되니까 계산하면 0.9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죠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죠 일단은 얘가 상승했을 때 얘가 감소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감소관계로 나타난 것은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수협업칙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보면 분수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분수식을 읽을 때는 예전에 이제 학창시절에 다 배우신 거죠 배웠는데 교문을 나선 지가 오래되다 보면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것도 다 이제 까먹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분수식을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수치를 그렇죠? 계산을 할 때는 반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을 10으로 나누시면 되고 10을 나누면 되고 9를 10으로 나누면은 이 수치가 계산기상에서 명시가 되죠 분수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소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산에 대한 거는 지금은 이 이론에 대한 거를 먼저 정리하시면 되고 추후에 우리가 이론에 조금 더 들어가서 할 때 계산하는 이제 간단한 요령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력적, 비탄력적이고요 이거는 1일 때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가격 탄력성은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 뒤에서 배우시게 되는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탄력성의 크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라고도 있어요 그게 완전 비탄력적에서부터 완전 탄력적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명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완전 탄력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 크기는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이 표현은 공급도 이렇게 다섯 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고요 얘네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요 여기가 쇠랑일 때 먼저 여기 있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애는요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명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표현이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수요도 완전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는 수직선으로 공급도 완전 비탄력적일 때 역시 수직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요 여기 주어진 양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수평선으로 명시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의 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이 가격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었을 때 그죠? 이 가격선에서만 이 선이 된다는 얘기고요 시장 가격이 이 균형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쇠랑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죠?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무한대의 크기로 이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선에서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미의 주어진 가격선에서는 이렇게 수평선으로 명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가격이라는 것이 역시 100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의 기울기를 갖고 명시가 되는 게 이게 단위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럼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얘가 만약에 10%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양도 10%의 크기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를 수치로 대입했기 때문에 이거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딱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서 1%가 상승하면 1%가 줄어든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1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가 똑같은 거고요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역시 그 크기만큼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1을 기준해 가지고요 여기 있는 이제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애는요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얘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95 그러니까 한 5 정도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절편이 0과 1 사이에 이렇게 존재해요 기울기가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게 되면요 얘는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 올라간 게 가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가격이 변했죠 대비 여기 있는 밑변에 있는 양의 변화가 작죠 그래서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급하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력적이라는 애는요 얘가 만약에 10%가 이렇게 변했을 때 줄어드는 양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한 40으로 그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그죠? 그래서 얘는 절편이 1하고 기울기가 1하고 무한대 사이에 존재해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얘는 1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냐면 무한대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가격 변화인데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쪽의 위치에 대한 거는 수요나 공급이 틀리게 나타나지만 이 기울기 관계는 똑같아요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게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배우시겠지만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역수관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이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완만하게 우리에게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움직임에 대한 이 움직임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죠?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울기 관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크기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요인을 알아두셔야 돼요 요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력성의 크기라는 게 주어져 있고 크기도 출제해요 비탄력적인 게 뭔지 탄력적인 게 뭔지를 물어보니까 자 그랬을 때 81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상단에 양가로 3번에 수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있죠 예 역시 별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얘를 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느냐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느냐 그 차이점인데 수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대체제의 존재 유무와 그 수라고 그래요 일단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적이에요 소비자들이 근데 대체제가 없으면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필수제 같은 경우 있죠 예 얘네들이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필수제이면서도 뭐를 찾기가 어렵다 대체제를 찾기 어렵다 특히 필수제 같은 애들이 거의 대체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일반적인 뭐 된장 고추장 간장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대체할 만한 애들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지 간에 그렇죠? 소비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보자고요 가격을 올려도 소비에 큰 변화가 없고 내려도 소비에 큰 변화가 없으면 생산해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리는 게 낫겠어요? 내리는 게 낫겠어요? 올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소비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비탄력적으로 나타날 때는 가격을 올릴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관계가 뒤에서 또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을 대신할 만한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체제 그런데 걔네들은 우리 식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그런 내용서부터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기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관찰기간이 단기일 때가 있고 장기일 때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변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때 그러면 수혜량이라는 게 움직여야 되는데 단기에는 큰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그냥 비탄력적이에요 가격이 변하더라도 소비하는 양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그 가격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소개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가가 인상이 됐어요 유가가 인상이 되면 주의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기가 몰고 다니던 대로 차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죠 왜? 주의비가 인상이 된 거에 대해서 피부로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뭐를 느끼냐면 주의비가 인상이 돼서 주의비의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 자꾸 이제 집에다 차를 두고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비 인상에 대한 반응이 단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나 크게 나타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서 답으로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재화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력적이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지출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라면이 있죠 1,000원이에요 근데 1,200원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몇 프로가 몰랐냐면 20%가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1,200원짜리 라면을 소비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1,000원이 됐든 1,200원이 됐든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소득 기준에 쓸 때는 큰 비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에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르든 내리든 소비하는 양이 큰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세보증금이 있죠?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20%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중이 좀 크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그러면 다른 곳에 쓰는 지출을 다 줄여서라도 이것부터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 크게 나타나겠죠 원래는 전세 이번에 얻을까? 월세 살다가 전세로 옮겨갈까? 그랬는데 전세보증금이 확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전세로 옮기는 건 내년으로 미루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올라갔을 때 소비에 대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요인에 대한 거를 연계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얘네들이 탄력적인 반응을 보일까? 얘네들이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일까?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대체제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런데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는 대체제가 적어서 그렇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여기 개념이 조금조금씩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역시 똑같은 겁니다 지금 딱 들었다고 해서 바로 내 거가 되냐면 그렇진 않아요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애매만 부분에 있을 때는 반복해서 한 3번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정요인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1세제 하단에 가면요 수혜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 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적인 반응을 만약에 임대료를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올렸어요 그렇죠? 임대료 올렸는데 소비의 움직임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비탄력이라고 했죠 임대료를 내려도 소비의 움직임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려도 적고 내려도 적으면 차라리 올리는 게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가격 탄력성하고 그 다음에 임대업자의 총수입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이것도 요즘 들어서 지문으로 활용을 하긴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수요의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 관계라고 했는데 이게 부동산학에서는요 기업의 총수입은 따지진 않죠 원래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게요 이게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업을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임대업자를 얘기를 하죠 임대업자의 총수입이라는 것은 이거를 이제 뭐로 바꿔서 임대료 곱하기 수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인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100원일 때 시장에서 판매를 소비를 10개를 했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 하면 1000이겠죠 그러면 기업의 총수입은 1000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겠죠 임대료가 100원일 때 10가구가 새로 들고 살고 있으면 임대업자의 수입은 1000원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는 이 임대료를 변화했을 때 이 양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체 수입이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더라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을 때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임대료가 100만원이고요 10가구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1000만원 나오겠죠 100만원일 때 10가구가 있었으니까 총수입은 1000만원 그런데 이제 임대업자가 임차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부터 1월부터 임대료를 150으로 올리겠다고 그러면서 재계약 여부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얘는 한 50%가 임대료 올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사 가겠다는 사람은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한 가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변화에 비해서 이 변화가 작잖아요 그때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얘는 이 가격의 임대료의 변화보다는 양의 변화가 작죠 기울기가 급하죠 그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 우리가 150으로 올렸을 때 9가구가 있다는 얘기는 얼마 나오겠어요 1350이 되겠죠 그러면 1000만원일 때보다 오히려 수입이 350이 늘어나죠 비탄력적일 때 그렇죠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로요 이렇게 똑같이 100만원이고요 이게 10가구 있었을 때 똑같이 150으로 올리는 거죠 150으로 올렸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구 다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임대료의 변화보다는 양의 변화가 크죠 그럴 때 여기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임대료의 변화보다는 양의 변화가 크죠 기울기 완만하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이걸 탄력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탄력적일 때 이거는 탄력적일 때죠 그러면 원래는 100만원이고 10가구일 때 1000만원이었는데 이거를 150으로 올렸더니 한 가구만 그러면은 마이너스 850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탄력적일 때는 올리면 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어디 있냐면 얘는 주변에 이 임대주택을 대실할 만한 주택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다른 시도로 이사가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직장이나 애들 통학 문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임대주택이 새로 공급이 많이 된 거예요 다 100만원 수준이고 그런데 이 집만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사가죠 그러면 오히려 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올렸을 때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번 여기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렸을 때 얘기잖아요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에서 100으로 그러면 1350에서 100으로 내렸더니 늘어나는 게 한 가구만 늘어나요 그럼 오히려 수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비탄력적일 때는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탄력적일 때는 150에서 100으로 내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850에서 1000으로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알아두신 것은 임대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탄력적일 때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관계는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 공급의 가격탄력성 이런 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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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